그 일... 뭔지 알고 싶어? 알면... 우리 달라져. 아니... 그럼 나도... 아니... 모르게 해주세요.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... 그리고 끝내... 모르게 해주세요.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... 그리고 끝내... 모르게 해주세요. 왜 이 사랑을 이렇게 아프게 묻어야 하는지... 증오하고 원망하며... 그렇게 마음속에서 나를 지우고 또 지우다가... 결국엔 잊어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 잊은 채... 행복하게 해주세요. 나는... 지워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